안녕하세요. 조선호텔에 있는 중식당인 홍현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소공동에 있습니다 시청역이나 을지로 입구역이랑도 가까워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여기서 서쪽으로 보면 길 건너서 플라자호텔이 있고 동북쪽으로 보면 롯데호텔이 있는데 조선호텔은 그 사이에 있는 느낌입니다 셋 다 좋은 호텔들이에요 숙박영상들도 제가 다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라자호텔이랑 롯데호텔만 한 번씩 올렸었네요 조선호텔 올렸겠지 생각하고 있었다가 카드 넣을 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다녀와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는 호텔 숙박 말고 음식점들은 몇 군데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호텔이 식당이 상당히 괜찮은 곳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기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시금만 놓고 보면 신라호텔이랑 조선호텔 이 두 곳이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다른 호텔 음식점들을 보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들이 한 곳에서 많으면 3군데 정도인데 신라호텔이랑 조선호텔은 대부분 다 괜찮아서 확실히 내공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스시만 봐도 스시조나 아리아께나 둘 다 상당하죠 아무튼 조선호텔에 있는 음식점들을 잠깐 보면 뷔페인 아리아는 카드로 잠깐 넣어둘게요 국내 호텔 뷔페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편인데 이번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게 가격을 올리면서 음식도 약간 바뀐 것 같던데 여기는 조만간 다시 가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도 좋아해요 그리고 스시조 오마카세로나 일식으로나 상당히 유명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마카세 집 중 한 곳이기도 하고요 나이스게이트는 양식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주말 코스가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올렸었던 영상은 6만원대였는데 요즘에는 이 가격이 아니죠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작년 4월쯤이었는데 그때가 7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약간은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음식점 가격들이 안 올라가는 곳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루브리카는 이탈리안이고 그리고 이날 갔었던 중식당 홍연 홍연도 좋은 중식당이에요 조선호텔이 강남에 조선팰리스라고 센터타워 건물에 작년에 호텔을 오픈했거든요 거기에 중식당을 오픈하면서 이름이 더 그레이트 홍연으로 지었는데 거기는 위치가 좀 비싼 동네라 그런지 가격도 상당히 그레이트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그레이트 홍연보다 조선호텔에 있는 그냥 홍연을 더 좋아해요 여기가 저렴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레이트보다는 가격이 좀 더 괜찮고 음식 맛도 좀 더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제 동선에서 가기에는 여기가 좀 더 편하기도 하고요 음식점을 가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만약 광진구에 살고 있다면 워커일이 좀 더 편할 테고 종로에 살고 있으면 조선호텔이나 롯데호텔이 더 편하겠죠 홍연도 더 그레이트 홍연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가장 비싼 짜장면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이제는 더 그레이트 홍연에서 5만 7천원짜리 짜장면을 판매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최고가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거기를 빼고 나면 거의 제일 비싼 중식당 중 한 곳입니다 이날은 단품으로 주문을 안 하고 주말 점심에 주문할 수 있는 코스로 주문했어요 인당 12만원에 10가지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코스인데 홍연 메뉴들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메뉴입니다 12만원이 가성비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묘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여기 단품 가격들이 좀 곤란한 가격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높아 보이는 불도장 샥스피이나 돌기 좋고 사이즈 큰 해산 같은 거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호하면 이거보다는 다른 코스가 나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또 이래저래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주말 저녁으로 오면 불도장을 고를 수 있고 14만 5천원입니다 불도장을 좋아하면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날은 점심 모임이라 불도장이 없는 점심에 방문을 했습니다 홍연은 조선호텔 LL층에 있어요 LL층은 로비로 들어와서 한층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로비에서 한층 아래라고 여기가 지하는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층에 있는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창가석이 가능하더라고요 홍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룸이 많기도 하고 룸 차지도 따로 없어서 저는 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음식을 어느 정도 주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비슷한 급의 중식당이랑 비교를 하면 룸 차지가 없는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룸 사이즈도 적당히 넓고 가운데 생화도 있고 이런 게 아무래도 편한 부분이 있긴 하죠 10개 고르는 주말코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전부 41가지가 있어요 전체에서 하나, 스프에서 하나, 식사에서 하나랑 후식에서 하나씩은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야채, 해산물, 육류에서 고르면 됩니다 저는 해산물 전체, 킹크랩스프, 어양소스, 일품, 해삼이랑 마요네즈, 중새우 그리고 깐풍동고, 유린기, 흑우추, 소고기, 마파두부를 주문을 하고 후식으로 행인두부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는 짜장면을 골랐어요 이 10가지 중에 식사 빼고 나머지는 일행이 몇 명이든지 통일을 해줘야 돼요 2명에서는 정해진 코스가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먹기는 쉽지 않으니까 2명이나 3명이 올 때 효율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10종류니까 사람이 많아도 상관은 없는데 단품 요리로 몇 개 못 먹는 적은 일행일 때가 좀 더 효율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본 반찬 모기버섯은 고수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나머지는 오이랑 짜사이 처음은 해산물 전체가 나왔어요 해파리 냉채랑 관자, 새우, 송아단이 같이 있습니다 저 빨간 거는 방울토마토인데 리치 맛이 좀 나더라고요 일반적인 냉채예요 관자도 적당히 단맛이 나고 새우도 살짝 탱글하고요 중식 스타일 냉채는 약간 새콤해서 코스 먹기 전에 시작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메뉴에 있으면 항상 주문하는 편입니다 원래 전복 냉채 주문하려다가 해파리 먹고 싶어서 이걸로 바꿨어요 두 번째는 킹크랩스프 예전에 왔을 때는 살라탕을 먹었었는데 이날은 메뉴에 없어서 킹크랩스프를 골랐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살이 게살이 섞여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이렇게 스프로 먹으면 킹크랩이나 게살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운동감도 좋아서 시작하기에도 좋은 메뉴예요 그리고 이게 양이 많아서 좋았어요 먹다가 이거 지금 다 먹으면 배가 찰 것 같아서 밥만 먹고 반은 놔두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또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다 먹었습니다 어양소스 일품 해삼 해삼이라길래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걸 감안하고 주문을 해봤어요 입맛돌게 하는 어양소스랑 해삼이랑 같이 나오고 해삼 안쪽에 새우 다진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새우가 있어서 사이즈도 괜찮고 이거 맛있었어요 안쪽은 엄청 뜨거워서 바로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만들자마자 바로 나왔나 봐요 온도감도 상당하고 이날 제일 맛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튀겨진 튀김옷도 좋고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해삼이랑 새우면 뭐 둘은 항상 잘 어울리긴 하죠 개인적으로도 둘 다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 소스도 적당히 신맛이 나는 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뜨거운 음식 나오는 경우에는 접시가 다 뜨겁더라고요 그 음식 올려져 있는 부분만 뜨거운 게 아니고 미리 따뜻하게 해놓은 접시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음식 먹을 때 온도가 잘 맞는 걸 좋아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새우 마요네즈 소스 튀긴 새우에 소스를 붓고 그 주변에 과일을 올려뒀어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소스가 마요네즈 베이스에 레몬이 살짝 들어갔는데 약간 강하더라고요 소스 자체가 좀 강해서 후반부에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새우살 맛도 꽤 나면서도 탱글하고 이걸 튀겼는데 이날 전반적으로 튀김들이 다 좋았습니다 예전에 먹어봤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 홍현이 기본적으로 튀김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튀김 껍질이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음식 나오는 타이밍도 좋아서 소스를 저렇게 해뒀는데도 튀김이 바삭한 게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깐풍 중새우 먹었다가 튀김은 다 죽어있고 맛도 묘한 게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음번에도 주문하고 싶어지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스는 좀 강하긴 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과일은 개인적으로는 식사고가 아니고 이렇게 도중에 과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또 이런 데 나와서 나왔는데 안 먹기도 그렇고 해서 적당히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랭이 양보해줘서 하나 더 먹었어요 깐풍 동구 표고버섯 안에 새우 다진 걸 넣고 튀겼습니다 새우 요리가 3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해삼 요리에 새우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메뉴를 이렇게 고른 건데 저는 새우 좋아해서 괜찮긴 했어요 표고 상태도 좋고 이것도 튀긴 거라 잘 튀겨졌습니다 원래 맛있는 요리이기도 해요 단지 이거 전에 오룡해삼도 먹고 소스가 강한 크림새우도 먹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좀 임팩트가 없긴 했어요 위에 거 2개가 다른 거라든지 했으면 좀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일입니다 스타일이 같으니까 오룡해삼이랑 이거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새우완자 스타일 좋아하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만 고른다면 오룡해삼을 고를 것 같긴 합니다 유린기 닭을 튀겨서 약간 새콤한 간장소스랑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한 유린기입니다 고수가 원래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거를 일행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따로 덜어져서 나왔습니다 저는 적당히 좋아해서 적당히 넣었어요 이 유린기가 튀김 안쪽 닭살이 상당히 부드러운데 혀로도 좀 쉽게 찢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리고 겉면은 또 엄청 바삭해서 식감 줄기기에 좋은 요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먹었던 유린기 중에서는 여기서 먹은 게 제일 괜찮았던 유린기 중에 하나였어요 고수 조금 올리고 소스도 살짝 찍어서 먹으면 간도 잘 맞고 향도 잘 나서 맛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너무 오래 담가서 먹으면 튀김옷이 적셔지면서 바삭함이 좀 줄어드니까 먹기 직전에만 살짝 찍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스에 약간 덜 젖으라고 저런 양상추위에 올려져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추천입니다 다음에 가도 다시 주문할 것 같아요 그다음은 흑우추 소고기 한우 등심을 흑우추 소스에 버무려서 나왔습니다 소스는 적당하고 고기는 얇았어요 한우라고는 하지만 좀 얇고 새 점입니다 고기는 다 익어서 나왔는데 다 익어서 나와도 고기가 부드럽고 소스도 있어서 먹는데 부담은 없었어요 단지 이거는 양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두부가 있는 마파두부입니다 여기가 한국식이랑 중국식이랑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중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주문하는 마파두부를 생각하고 주문하면 산초의 화한 느낌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식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 정도로 강하진 않아서 그 중간 어딘가의 느낌이에요 이런 중간요리는 잘못하면 양쪽에서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산초를 싫어하시면 애초에 곤란해지는 거고 중국식을 좋아하시면 맛이 좀 밍밍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마파두부가 맛이 이상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뭘 안 좋아하겠냐 싶긴 하지만 이게 장르가 달라져서 그렇지 요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두고 먹는 영상이 없어서 다른 영상에 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안 먹은 건 아니고요 이때 마파두부랑 식사랑 같이 먹고 싶어서 같이 달라고 하다가 영상 찍는 게 좀 꼬였습니다 까먹은 거죠 짜장면은 여기도 괜찮습니다 홍현에서 제일 비싼 특제 짜장면 스타일의 양파 잔뜩 들어간 스타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스타일인데 고명이 꽤 많이 들어간 짜장면이에요 잘 찾아보면 해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도 탱글해서 맛있어요 마파두부랑 이렇게 먹으려고 같이 달라고 했던 건데 마파두부는 흰밥이랑 먹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행의 짬뽕이랑 일행의 볶음밥을 조금씩 받아온 거예요 볶음밥도 잘 볶은 볶음밥이에요 짜장 소스랑 같이 안 먹어도 맛있습니다 짬뽕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진만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고명이 상당하네요 저는 여기 짜장이랑 짬뽕 볶음밥 셋 중에서는 짬뽕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해삼도 크게 있고 전복도 한 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서 해산물 베이스 국물 좋아하시면 추천입니다 이날은 짬뽕 시킬 것 그랬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다음에 가면 짜장면 시킬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때는 그때 먹고 싶은 걸 주문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짜장이랑 짬뽕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디저트 행인두부 이거 맛있었어요 저게 비주얼이랑 색이 저렇게 생겨서 그렇지 디저트로 먹기 좋아요 너무 많이 달지도 않고 아몬드 느낌 나는 우유랑 거의 젤리라고 봐야 되는 푸딩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저게 두부처럼 생겨서 두부라고 부르는 건데 저게 두부는 아니에요 두부는 아니고 우유 푸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름이 저래서 픽을 여기서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우유 푸딩이라고 써 있으면 더 많이 주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행인두부가 원래 이런 거는 맞긴 하니까 다르게 써놓기도 그렇긴 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던 조선호텔 홍현 1인 12만원이 가성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묘한 가격이긴 한데 가격 대비해서 괜찮으면 가성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홍현 주말 코스가 나오는 요리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호텔 중식당이나 홍현의 단품 요리 가격 대비해서는 가성비가 있는 코스요리라 중식 좋아하시면 추천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른 곳들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아리아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여기도 올라가라는 식긴 한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는 꽤 오랫동안 12만원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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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